자, 9회 가볼게요. 4차 방정식의 해를 적골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잠깐만. 예를 보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어? 저거 펄레벤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골로 간다고.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 문제는요. 보기차식이야. 그리고 원래 4차는 근이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돼. 근데 편레근 쪽으로 가버리면 2개밖에 못 구해요. 그리고 그게 또 A와 B에 관한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골로 간다고. 맞잖아. 나물 2개도 구해야 되고 A, B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뭐래? 보기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게 나을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보기차식이니까 용이 뭐부터 해야 돼? 뭐라고? 크게 얘기해줘. x제곱을 나눈다고? 묶는다고? 그치. 너희 새끼 묶을 뻔했어. 봐봐. x제곱은 t야. 오케이?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9는 0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 뭐 할래? 그 다음 이제 뭐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옳지. 금의 공식 이지랄이 떨고 있다. 완전제곱골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얘가 루트 씹으면 3이니까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9 쪽으로 갈 수도 있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용이해 봐야지. 그럼 여기엔 빼기 4t가 돼야 같아지고요. 여기는 더하기 8t를 해야 같아져. 위에 게 좋아? 아랫게 좋아? 위에 거. 왜? 왜? 왜 위에 게 좋냐고? 첫 번째는 이걸 보셔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왜? 합착걸로 바꿀 거거든. 둘 다 마이너스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야. 숫자를. 그 숫자는 웬만하면 뭐인 게 좋아? 제곱 수인 게 좋아. 알겠어? 됐니? 그래서 얘를 빼고 위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t거든. 돼? 그럼 이제 정리부터 하자. t자리에 x제곱 하시죠. 맞나요? 그럼 이제 이게 합착공식이라는 거지.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x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가 된 거지. 다시 한번 이 핵도리즘 정리해볼게요. 요렇게 정리가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각각 뭘 쓸 수 있어? 2차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근의 공식 쓸 수 있는 거지. 얘 근의 공식 쓰면, 짝수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ac b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니까 2i야. 그치? 여기는 1 플러스 3 마이너스 2i가 된 거야. 그치? 될까요? 그럼 이때는 a는 마일, b는 1 또는 a는 마일,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때는 a는 1, b는 1 있고 a는 1, b는 마이너스 1 있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의 최대 값은 이때가 최대겠네. 자기랑 얘기해. 그래? 보기차 방정식이구나 하고 해서 들어가서 써야 돼요. 알겠죠. 용이야. 보기차 방정식도 제대로 기억 못하면 어떡해. 자, 그 다음 3번 자, 가로가 14고 세로가 10이네요. 내 모서리에서 일정한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서 부피가 96이 되고 싶대. 봐. 여기 다 똑같이 x였어. 이건 돼지? 용이 지문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부피를 봐야 되니까 증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길이가 10-2x 이 길이가 14-2x 여기가 10-2x 여기가 14-2x 그리고 여기에 몇? x 맞아? 그치? 저 높이는 x였다는 거죠. 저 부피는 그러면 x 10-2x 14-2x가 몇이 되고 싶대? 96이 되고 싶다라는 이거 돼? 이거 돼? 자, 그러면 얘가 처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8 x 더하기 140 이렇게 되죠. 3차 방정식 나오면 4x3 마이너스 48 x제곱 더하기 140 x 빼기 96 은 0 맞나요? 4로 약분할 수 있죠. 4로 약분하면 x3승 마이너스 12x제곱 4-3-12x4-5-20 빼기 24 은 0 맞나요? 3차 방정식이니까 뭐하므로 했어, 우리? 조립제곱 옳지. 1 마시비 35 마이너스 24 그죠? 됐나요? 인수분해가 3으로 되나? 1 3 마구 마이너스 27 8 24 옳지 되나? 그럼 여기가 x-3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은 0 됐죠. 마 1 마 8로 또 되죠. 그치 않냐? 그러니까 x-3 x-1 x-8 은 0이라서 x는 3 또는 1 또는 8이야. 그러면 가장 긴 변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치? 맞어? 그러니까 8이 제일 긴 것 같아. x가 맞잖아. 근데 8 체크하면 틀려요.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해야 되잖아. 길이가. 그치 않냐? x는 5보다 작고 x는 7보다도 작아야 돼. 공통 범위 5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3으로 체크하셨어요. 알겠니? 이거 주의해야 된다. 네. 길이가 양수인 것도 이용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틀려온다고. 시험 나왔을 때. 꼭 주의하셔야 돼. 알겠지? 주의하라고 했다. 했다 분명. 혹시 시험 나오면 기억해라. 지금 내가 했던 말을. 그리고 들어라. 주의하랬어. 나는 기억한 줄 알고. 지금 실행을 해라. 7번. 7번 누구 거죠? 질문. 잠깐만. 6번도 있었지. 5번도 있군요. 5번부터 있군요. 5번부터 갑시다. 5번 누구냐? 너냐? 어. 얘기해봐.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 전에. 은우. 은우. 봐야지. 2차 방정식이란 말부터 한강 집중해야 돼. 즉, 얘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이것부터 항상 봐야 돼. 오케이? 그게 쓰이든 안 쓰이든 항상 그것부터 보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자. k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쓸 거야? 한번 그제 이제 4분의 딜을 쓰겠죠. 짝수니까. 그치? 그럼 2-k의 제곱 빼기 k인데 그게 0보다 작아야 되죠. 허그니니까. 맞습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1, 4, k. 웬만하면 시간 이거 얼마 안 부르니까 이 차에서 그려라. 괜히 니네 어제 0이 아니었나? 부도 방향을 잘못 보지 않았나? 그래서 틀렸던 것 같은데? k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0이 아닌 범위가 있으니까. 2번에 닿아요. 알겠죠? 위인지 아닌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저게 만약에 저 2차에 계속 응수가 나왔으면 부도 방향에 반대가 되잖아요. 그거 근데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거든. 알겠지? 은우 잠깐만. 이거 왜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건데? 저거? 야 6번이 아니었나? 그러면? 6번도 있군요. 아 이거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긴데 봐봐. 헤이 이 질문 누구야? 은우야? 용이야? 유체 이탈 화법 쓰냐? 범죄자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헤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나오면 꼭 반드시 뭐부터 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프를 추론부터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만 나왔으니까 두 개를 띄워놓고 출발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큰 범위가 0보다 큰 범위가 얘는 이렇게 생겼고 범위가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맞지? 이쪽의 얘기야. 2차의 계수는 양수야. 그럼 봐. 그럼 얘가 잘 봐. 그 다음에 용이 F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야. 그지? 맞아? F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라고? my보다 크고 a보다 작은 범위 작다고. 들어갔는데. 3x-5가 들어갔는데. 맞지? 돼? 그러면 양변에 50 더 하면 3x는 3보다 크고 a 플러스 5보다 작습니다. x는 1보다 크고 3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몇 개가 있대? 5개가 있대. 정수가. 맞나? 그러면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제발 수익선에 표시하라고. 3분의 a 플러스 5가 됐다고. 5개야. 2 3 4 5 6 5개 됐어. 그지? 7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5는 6보다 오른쪽 7보다 왼쪽이 여기죠. 근데 얘가 만약에 6이었으면 6보다 작다니까 4개밖에 안 생기잖아. 7이었으면 7보다 작다니까 2, 3, 4, 5, 6, 5개가 되죠. 여기에 는을 붙여야 되는 거죠. 맞죠? 양배는 30 곱할게요. 18인가? 21 a는 15보다 크고 18보다 작가났습니다. 그렇죠. 어? 잠깐만 나 뭐 잘못갔냐? 아 a 플러스 5구나. 갑자기 바뀌었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13이고 13이고 16이군요. 그렇죠? 맞나? 3번 몇 번 4번 되겠네요. 오케이? 되십니까? 5번, 6번 그 다음은 7번인가요? 그렇죠? 되십니까? 자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보기로 했어요. 나눠서 봅시다 라고 했었죠. 맞나? x-2가 a-1 x 플러스 b 그렇죠? 그럼 넘어가면 a-3 x가 x-b x-2 보다 커 놨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다시 다시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a-1 x 더하기 b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겠지. 크어 놨아야 되겠지. 맞나? 노란색 보면 이게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며. 맞아? 이걸 다시 보면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오케이? 이거 좋네. 중요하네. 야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x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x가 역할을 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렇지? x에다가 뭘 넣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x가 그러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든 그치? 의미가 없어져야 돼. 맞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첫 번째 a는 1이야. 그럼 얘가 0이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나요?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돼요? 됐어요? 한 번 더. 두 번째. 그러면 얘가 0이었어요. 그죠? a는 1이었으니까 두 번째 식을 가면 그럼 b 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등장 성립해야 돼. 2차 부등식이잖아. 그림 그리자고 그랬지. x축이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예 아래에 깔려 있거나 그렇죠? 이 상황은 판별이 d가 0보다 작거나 갖다를 쓰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두 번째 3xp가 25-8 2 마이너스 b 맞죠? 그게 0보다 작거나 맞습니다. 2 마이너스 b가 8분의 25보다 작거나 났습니다. 아 그건 났습니다. 2 까면 8분의 9보다 마이너스 b다. 그렇죠? 맞나요? 그럼 b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거나 났습니다. 맞아요? 어 공통범위 이제 b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았고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거나 났네요. 어? 나 뭐 잘못 갔니? 아 여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구나? 네 아니에요. 어 이게 맞잖아. 항상 커 놨다는 건 이건 맞죠? 아니 그게 그 빈다 어 혹시 어떻게 돼지 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이라서 a는 2지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놨지 이건 맞지 맞지 뭐야 이 새끼야 아 근데 a가 e니까 여기가 x 플러스 b였네 여길 잘못 갔네 아니 hey sorry 다시 다시 내가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 얘기는 똑같아요 한 얘기는 똑같애 네가 한 얘기랑 내가 한 얘기랑 똑같애 그러니까 봐봐 일단 첫 번째 x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 보다는 커 놨다는 게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 x 더하기 b 플러스 2가 0보다 커 놨다거든 x가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 x거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a가 그러니까 x의 역할을 못해야 되는 게 얘가 맞다고 그치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 보다 커 놨다야 돼 요게 일단 나와요 돼? 됐어? 자 그럼 한 번 더 두 번째 a가 2였으니까 a가 2였으니까 얘는 2 빼기라니까 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좌변이 그게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보다 작가 놨은 거죠 돼요? 오케이 새끼야 졸린 눈 하고 있을 거야? 정신 차려라 넘어가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 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d 4분의 d를 가셔야 돼요 왜? 얘가 아래로 몰록한데 접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죠? 반의 제곱 4 빼기 2 2 마이너스 b 가 0보다 작가 놨다 그럼 여기가 마사니까 이 b가 0보다 작가 놨다 b는 0보다 작가 놨다 큰 거죠 공통 범위는 마이보다 커 놨고 0보다 작가 놨다 된 거죠 두 개 빼면 2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 준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준희는 준희 되게 잘 그러니까 훌륭하게 푼 게 뭐냐면 여기를 오케이? 조상황을 그림으로 본 거야 그림으로 본 거야 얘가 x 마이너스 2라는 놈이 직선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돼? 저 까만색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틀려면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역전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죠? 맞죠? 당연히 이렇게 지나도 역전되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려면 이게 평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가 그래서 얘랑 얘가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이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야 될까? 그리고 y 절편 b는 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해가? 되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사실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8번 하면 되죠 그죠? 되셨습니까 자 a, b가 10루트 5고 a, c도 10루트 5야 그리고 b, c가 20이니까 우리 2등변 삼각형 나오면 반드시 수상의 발부터 긋자 그랬어 꼭지각의 2등변 삼각형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10입니다 그죠? 맞나? 그럼 1때부터 오니까 여기가 20이면 되나? 맞나요? 키타고라스 쓰면 제가 20인 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왜 저걸 굳이 봤냐면 닮음 쓸 거거든 여기가 x였으면 여기는 2분의 1x야 그죠? 1대 2잖아 여기도 2분의 1x고 x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x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20에서 2분의 1x를 두 번 뺐으니까 20-x였다는 거죠 돼요? 그럼 넓이가 x 20-x인데 그게 64 이상 84 이하라는 그러면 또 똑같이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해결하시면 되죠 오케이 첫 번째 2등간 삼각형 나왔어 꼭지각에 2등분선 그어서 수선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볼 거고 닮음이 볼 거고 그래서 그 닮음 이용에서 길이들을 묘사할 거고 됐어? 길이 묘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 생각이 흐르면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공이야 뭐? 아 맞았다고? 아 좀 맞았다고 열심히 좀 들어줘 자 64보다 크어놨대요 뭐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 20x가 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64 맞나? 가 0보다 작고 나왔다 맞죠? 마 4 마 16 될 것 같은데 x는 4보다 크어놨고 16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맞죠? 맞나? 한 번 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가 84x 84보다 작고 나왔다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84가 0보다 커어놨다 그렇죠? 22 인주문은 안 되나? 14 6 100 이렇게 마마 마마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6 14 그러니까 2범위랑 2범위가 되는거죠 공통범위 이렇고 이러니까 2범위랑 2범위죠 그렇죠 정수의 개수 4, 5, 6 3개 14, 15, 16 3개 총 몇개 5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요? 자 10번 어 이게 그 문제 아니야 용이? 이제 필수 있다고? 어떻게 구할거야 그럼 그 순간 끝난거야 너는 진정은 힘든데? 어 그래 뻗었어 오케이 한번 꺾이는 것까지 봐줄게 그래서 무슨 그림 그린다고? 어 알았어 내가 그림 그려줄게 넌 새끼야 오늘 도가대 드립시다 그림 그렸어 그림 그렸어 어 A B A A A 어 아 이 삼각형이 뭔지 그럼 여기가 루트 13이네 여기가 루트 몇이야? 34고 8이네 그냥 뭐 아무리 특징 없는 삼각형인데 어 어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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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자 이딴 거 그릴 필요도 없죠? 그죠? 은혜 얘기해줘 그치 헤이 이거면 그니까 두 점이네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 오려면 이런 걸 묻는다면 우리는 뭘 써? P를 뭐 A, B라고 놓고 A, B에 관한 2차식 의 최소를 구하면 돼 오케이? 2차 함수 쪽으로 갈 거야 오케이? 됐니? 근데 때로는 때로는 이쪽으로 빠질 때도 있어 이게 파프스 쪽으로 빠질 때도 있어 이쪽으로 빠질 때도 있어 알겠니? 근데 그게 주로 언제냐면 무게중심에 대해서 물을 때 무게중심이랑 콜라보가 됐어 문제에서 오케이? 근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로 물어 이번엔 세 점이야 세 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면 항상 뭐라고?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살짝 껴있어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들이 문제를 보면 오케이? 그럼 파프스 쪽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그냥 세 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면 무조건 무게중심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뭐야 ABC의 무게중심 0, 마이, 5 하면 3이니까 1, 3, 0, 0이니까 1 맞죠? P가 얘였단거지 그러면 AP의 제곱이 맞나? 몇 시야? 5고 맞습니까? 맞죠? BP의 제곱은 3, 9, 1, 10 그죠? CP의 제곱은 16, 1, 17 TOP이라는거죠? 단정해라 단정해라 알지 뭘 믿고 졸라 당당하게 막 그랬던거야? 자 AP 더하기 BP가 최소이려면 이거 누구질문이죠? 어 AP 더하기 BP가 최소이려면 P가 어때야돼? 그치 P가 천분 AP 위에 점이야 그치? 맞지? 됐어? 근데 얘는 무슨 짓을 하는거 같아? Q는? Q는? AP의 뭐? 1대 3 내분점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거죠? A가 있고 P가 있는데 얘가 1,1이고 얘가 아 3대 1 내분점이겠구나 A,B니까 3대 1 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좌표가 나온거죠 돼? 여기가 Q였다는거지 네? 3대 1이죠 3대 1이지 그러니까 얘가 1의 힘을 주고 얘가 3의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1,1 A,B 이렇게 갔다는거죠 용이 아 저 성재 얘가 돼? 그러면 잠깐만 OQ의 길이의 최대한 표시해보죠 1,2 대충 여기 있었나봐요 9,2 마사미 B가 있었나봐 자 여기에 이 위에 한 점이 P야 맞냐? 그중에서 원점과 가장 멀려면 P가 그냥 B였을 때 아닐까? 이때 3대 1일 때 아닐까요? 그렇죠 이래야 가장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위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갔을텐데 그치? 이때야 가장 멀다는거지 돼? 자 그럼 이 Q라는 점의 좌표가 3대 1 예분하면 4분의 1 1,1 더하기 4분의 3 9,3 4분의 1 4분의 27 4분의 28 7,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2 였다는거죠 그러면 7,2부터 5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53 이해가? 진짜? 돼? 오케이 읽어냈죠 읽어냈죠 얘가 뭘까를 고민해봤죠 그치? 그 다음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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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너냐 왜 웃었냐 왜 웃었어 자 누구 꺼입니까 너냐 어 얘기해봐 어 맞아 근데 너 설마 니가 그린 평행사 변형이 생각한 평행사 변형이 입답으로 쓴거 아니지? 너 답이 뭐가 나왔네 너 답이 뭐가 나왔네 니 답 몇이 나왔어 너 혹시 A, B의 중점을 구하지 않았어? 그치? 맞잖아 A, B의 중점을 구한거잖아 너 사각형 ABCD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가야돼 알겠니? 야 쟤 무슨 실수하는지 알겠어? 다른 사람들? 마이 콤마사 마사 콤마이 그 왼수같은거 쪄거 그러니까 아이 닥쳐 얘랑 얘랑 더하면 0이죠 얘랑 얘랑 더해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2라는거죠 2개 더하면 7이니까 2개 더해서 7이려고 3인거죠 어? 맞나? 잠깐만 CD 어디가 잘 못봤어? 아 마이너스 2야 여기가? 그럼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어야겠구나 그쵸 답이네 오케이 넌 똑같은 이유를 틀렸지? 이게 3인거기 처음 틀렸던 아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을 잘못받고 아니 그럼 괜찮아 이 이름이 Bc를 바꿔버리는게 문제인거야 어 쟤 새끼야 쟤 개새끼야 저거 아 쟤 어 쟤 미친놈인가 저거 진짜 아니 왜 알려준거 하나도 안쓰는거야 어 어 어 그럼 견퇴야 저새끼 시험때는 제발 써줘 자 헤이 이거 니네 저번에도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습니다 해서 점과 직선 썼잖아 그러지 말자 그랬지 좌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지 오케이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렇게가 되니까 맞나요 요게 1 요게 3 그죠 그래서 몇 마사 컴마 마삼 맞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를 가면 3이고 1이었던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몇이 됐어 마일 컴마 마사가 된거죠 자 기울기 몇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일 컴마 마사를 지나니까 이렇게 된거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3 그죠 두개 빼면 4갠대요 오케이 이거 누구거였죠 누구 질문이야 뭐야 뭐야 기억도 안나 어떻게 했는지 왼수야 이거 그렇게 했던거 기억하시죠 저번에도 요렇게 풀었던거 자 fx가 x3승 더하기 2였고 x3승 더하기 x 플러스 1 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f알파 f베타 f감마 그 세개를 곱한 것을 물었어 잘 봐 이거 누구 질문이니 어 용희 넌 풀었어 뭐야 너는 못 풀었어 다 모두의 질문이네 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해이 알파 그러니까 x3승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맞지 맞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1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 다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잠깐만 나한테 묻고 있는 게 f알파는 알파 3승 플러스 2이야 그렇지 f베타는 베타 3승 플러스 2이야 f 감마는 감마 3승 플러스 2이야 이 세 개를 다 곱하래 그럼 저 3차를 곱하는 게 되게 짜증나거든 바꿔 알파 여기서 알파 3승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봐봐 나한테 부활하는 게 결국 뭐가 됐냐면 1빼기 알파 1빼기 베타 1빼기 감마였네 그렇지 맞지 그럼 이것도 되게 쉬운 거 이건 결국에 이걸 이렇게 봐도 되거든 x3승 더하기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 가능하잖아 여기다 몇을 집어넣은 거야 1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1집어넣으면 1 1 1 3 답이라는 거야 이렇게 툭 가버린다고 오케이 준이 이렇게 했어? 뭐야 냅다 틀린 거야? 이거 전멸이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실수가 되지? 그냥 1 대입하는 거잖아 1에 1 마이너스 알파 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썼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어있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었구나 아직 모자란 녀석 그치 안이 꼽잖아 나한테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 은우도 못 풀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 풀었냐? 뭐라고? 어 풀었어? 맞았어? 그림 그렸어? 어? 차분하게 같이 갑시다 0 5 10 그치? 이번엔 영역이 몇 개야? 4개야 그치? 자 1번은 셋 다 응시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야 맞죠? 셋 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를 그릴 거야 자 2번은 첫 번째 거면 플러스고 남을 둘 다 마이너스야 그치? 맞아?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야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5이야 맞죠? 세 번째 영역은 오른쪽 두 개 플러스 왼쪽 아니 왼쪽 두 개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정리하면 x 플러스 5 됐죠? 됐어? 오케이 마지막 4번 셋 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15 됐죠? 그림 그려 0 5 7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아니 이렇게 생겼겠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5 집어넣으면 몇이야? 10이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5니까 또 이렇게 가겠네요 맞죠? 그 다음 마지막 기울기 3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지 맞아? 됐니? 그럼 얘가 몇이랑 만나는 거야? 30이랑 만나는 거야 그치?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치? 얘가 30될 때랑 얘가 30될 때를 보면 그치? 이때는 몇이야? 마이너스 3x는 15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이때는 3x는 45니까 3x는 45니까 여기 15예요 그죠? 밑에 범위니까 그죠? x는 마이너스 5보다 커서 15보다 작고 왔습니다 답이 남겨요 잠깐 그치니까 형제들 그림 그리라니까 식으로 조지면 진짜 조진다니까 주인이 이렇게 해서 맞았고 잘했어 자 20번 20번 누구 거야? 너는? 맞았어? 봤어? 용희야 문제를 딱 봤어 뭐부터 해야겠다는 생각했어? 어? 일치한다고? 냄병할 새끼 속으로 진짜 그게 아니라 어 어 어 그러니까 저게 봐봐 또 봐봐 흥분하는 거라니까 아니 아니 이것부터 보셔야지 얘부터 뭐라 그랬어 개수가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전부터 항상 지나는 전부터 찾자 그랬지 그치? 여기 들어가봐 자 K 들어갔으면 잡혀봐 K로 묶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 용희야 K로 묶으면요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은 0 이렇게 됐다 됐어 됐니? 됐어 그럼 얘는 0 얘는 0부터 찾아서 즉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야 오케이 됐어?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날 건데 얘는 그러니까 만나는 거니까 자사분면에서 만난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림 그릴 거야 그치? 그림 그려서 어디서 만났는지 체크할 거야 용희 돼?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죠 Y는 2X 마이너스 4야 그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됐어 아 이거 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긴 몰라도 마일 컴마 마일은 지난다며 이 점이 지난다며 오케이 이 점을 지나면서 사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것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만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않냐고 저 빨간색 두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얘도 정리하면 왜냐하면 Y는 KX 더하기 K마일 3이니까 기울기 K가 저 빨간색 두 직선의 기울기에 사이 값이면 되겠네 그럼 이때는 마일 컴마 마일이고 2 컴마 0이니까 3 증가할 때 1 증가해요 3분의 1입니다 즉 K가 마산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게 은변된다는 거죠 그렇지 제발 3 기억해 알겠지 뭐라고 손부터 닦는 거야 으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